눈알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 되게 빠르다 여기 잡았어 저 눈동자 말고 아니 저거 어떻게 저렇게 생기지? 귀엽다 근데 색깔을 저 눈알 말고는 다 껍질인가요? 안구말고 오 잡는게 되게 신기하다 그치? 이렇게 딱 잡아봐 같이 이동 중 어디 가는거야 잡어 허공을 되게 귀엽다 크면 많이 커지나? 얘가 애기라고? 음.. 애긴가? 얘는 여기서 키우면 된가봐 어 머리 쭉쭉 늘어나는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어떡해 일부 사진찍이 머리가 씹는다고 오는거 아니야?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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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머리 그대 입 붙잖아 하하 너무 웃겨 하하 하하 너무 귀엽다 하하 머리 그대 입 붙잖아 쭈새 하하 하하 줄로 왜 하하 해 오 호우 하하 4 5 5 안녕